알레르기 비염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나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는 증상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항이스타민제 처방을 먹게 되는데요 불편한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지만 졸리는 증상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한약에는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좋은 호흡기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소총룡탕입니다 소총룡탕은 작은 소, 푸르르, 청, 용용 자를 써서 소총룡탕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용처럼 솟구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처방이다 라는 의미에서 소총룡탕이라고 했고요 이 소총룡탕은 찬기운에 의해서 호흡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총룡탕은 중국 호환시대의 장중경 선생님께서 상한론에 처음 기록을 했는데요 상한, 즉 한에 의해서 상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 이 증상들은 마치 초기 감기의 증상과 같습니다 호환이 나고, 발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기침이 나고 그리고 땀이 잘 나지 않고, 땀이 잘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붓기도 하고, 속이 매스껍고, 또 반드시 누워서 자기도 힘들고 가슴이나 아랫배가 답답한 느낌도 들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이 수반될 때 소총룡탕을 처방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기의 다양한 증상에 쓸 수 있는 처방이죠 소총룡탕은 알레르기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치료하는데 코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폐를 치료합니다 나무로 보면 나무에 뿌리는 폐고 그 줄기는 기관지고 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를 치료하고자 하면 결국은 폐를 치료해야만이 코가 좋아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내 코의 점막에서 가온 가습을 해서 체온과 똑같은 온도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공기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저체온증일 때 그렇지 않으면 많이 피곤할 때 외부의 차가운 공기나 코 점막에서 흡수할 수 없는 어떤 향이나 공기의 상태에 몸은 방어작용을 나타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의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총룡탕은 온폐 화음의 작용이 있어서 온폐, 폐를 따뜻하게 하고 화음, 음을 변화시킨다 즉 이 의미라는 건 폐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폐에서 분비되는 채, 즉 콧물, 가래 이런 병리적인 상물을 변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총룡탕은 천식에도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천식이란 숨찰천, 숨실식, 숨이 찬 증세를 의미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효천이라고 해서요 그르렁거릴 효, 숨찰천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식은 폐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지의 염증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관지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좁아짐으로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이 소총룡탕에는 마왕이라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마왕의 주성분이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기관지 확장작용을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천식의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대한한의학회지에 의하면 천식 환자에게 2주간 투여했더니 호흡기의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효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해서 담배 끊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금연을 하다 보면 기침가래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금연으로 인해서 폐 자체 정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때에도 소총룡탕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소총룡탕은 기관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과잉된 가래를 배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지 표면의 선모와 점액상태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이후에 가래가 자주 나오거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 소총룡탕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효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총룡탕은 귀에 물 찬 중위염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감기를 오래 앓거나 비염이 좀 심하시거나 수영장이나 바다나 이런 곳을 가셔서 귀에 물이 들어가셨을 때 물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귀에 염증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소총룡탕이 귀에 머물러 있는 물을 빨리 말려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총룡탕에 있는 따뜻한 성분의 약들이 점막을 데워주고 정체되어 있는 수분의 배출을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총룡탕은 8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황이라는 약재와 게지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피부 표면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주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에 의해서 피부가 긴축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미자가 들어가서 호흡기와 신상의 기능을 높여서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작약이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라는 약재가 들어가서요 체내에 정체되어 있는 비생리적인 수분 즉 콧물이나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능을 하고 있고요 건강 즉 생강 말린 것과 쪽돌이풀인 이 세신이 들어가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감초가 모든 약을 조화시켜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8가지의 약초로 인해서 호흡기가 따뜻해짐으로 체내에 짐으로 기침, 가래, 콧물을 제거해주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총용탕의 주의사항은 몸이 차가우신 분들에게는 소총용탕이 굉장히 흔한 기관지 폐에 좋은 치료약이자 보약이긴 한데요 몸에 열이 있으신 분이나 입이 잘 마르고 몸이 좀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총용탕을 드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드셔야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소총용탕은 우리 몸에서 특히 코나 기관지 폐 점막에 수분의 정체를 말려주는 역할을 1등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콧물이 많이 늘 고인다 입에 침이 많이 고인다 늘 가래가 많고 잘 뱉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소총용탕을 드셔보시면 말려주는 효능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총용탕은 워낙 효과가 좋아서 일본에서는 양방 의사들도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을 많이 내리는 약이라고 합니다 폐의 신진대사를 높여서 호흡기를 강화함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그리고 중이염 자증 가래를 개선할 수 있는 소총용탕 전혀 돌림의 증상도 없고 오히려 면역을 강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폐 치료약이자 보예약인 소총용탕을 환절기철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